Q.AVS의 뭐야? 언제 시작했어?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냐 또 어제 중요한 스케줄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생존 보고 하러 왔습니다 지금 못생겼어요 뭐냐 화장도 안했고 나이를 먹었나 봐 힘들어 힘들어서 얼굴 붓기도 빨리빨리 안 빠지고 어제 우리 회사 분들이랑 회식도 하고 이래서 힘들어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 하러 왔습니다 반가워요 네 일단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성화봉송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화봉송을 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셔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 이 기회는 삼성 측에서 또 만들어줬어요 삼성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방에 오니까 또 방에 오니까 얘가 이제 또 공식 그 친구래요 그래서 방에 오니까 이 친구들도 있고 또 삼성 측에서 멋있는 기념품들을 만들어줬는데 일단 이게 있는데요 이거 말고 얘도 멋있지만 그 멋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캐리어에 다 생겼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곧 자랑할 거 들고 올게요 이걸 줬더라고요 아니 이걸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홍보 같지만 또 홍보가 아니에요 이거 구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있고 여기 올림픽에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거래요 보이나 딜레이가 좀 걸려서 네 그래서 저한테 이걸 선물로 주셔가지고 집에 갖고 가야지 하고 챙겨놨었어요 정말 이 화면들이 안 보이네 자 여기 이렇게 있었고 자랑 끝 아 그리고 또 어제 성화봉송했다고 또 이런 걸 주셨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열면은 네 아야 이런 금 쪽 같은 진짜 금이에요 금은 아니지만 멘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뭐냐 성화봉송 그 이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이렇게 뭐냐 중간 부분이 있는데 개 중간 사이에 들어있는 친구래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자랑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라도 책상 위에 세워두려고 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제 얼굴만 보자면 됐죠 인형은 여기 저희 다 끝에 먹었구나 어 뭐부터 얘기해요 제가 비타민 먹고 있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씹어먹기엔 좀 빨아먹는 게 맛있어가지고 성화봉송 성화봉송 하려고 이렇게 가 갔고 음 일단 팬분들이 진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 게 뭐랄까 알게 모르게 힘이 되거든요 저 할 때 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이러니까 더 뭔가 뿌듯하고 물론 그런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더 힘이 되고 벅찼습니다 그래서 제 이미지에는 성화봉송 할 때 음 뛰고 싶었어요 근데 뛰면은 그 성화봉송을 하는 각자 1인당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뛰면은 너무 빨리 도착한다고 다시 걸어달라고 해가지고 걸어서 갔고 얘가 얘가 1.5키로예요 무겁지는 않았는데 뜨겁지도 않았고 안았고 되게 영광 적인 순간이었고 근데 생각보다 길었어요 계속 웃으면서 가고 싶었는데 사실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었고 웃으면서 가고 싶었는데 길다보니까 나중에는 이 떨려가지고 웃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생긴 표정으로 좀 걸었고요 어쨌든 너무 해피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크게 실수한 것도 없었고 마무리가 잘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일생에서 해볼 수 없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녹음 진행 중이고 회의도 많이 하고 앨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노래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아 우리 회사 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곡이 되게 많이 와요 제가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장르들이 좀 있었는데 한 장르별로 노래가 몇 개였지? 4,000개인가? 6,000개인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곡이 있으시냐 했는데 와 우리 음악 ANR 팀이라고 하는데 음악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듣고 있고 좋은 노래를 찾으시더라고요 업계 비밀인가? 뭐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다 들어봤는데 와 진짜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노래는 좋아요 제 기준에서만 당연히 좋겠죠 되게 시간도 오래 걸려서 찾아서 찾았고 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아니 일단 제일 먼저는 그거 뭐냐 우리 암위 여러분들과 6일상 팬미팅 그거 제일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앨범 관련된 일들 찾기 시작해가지고 진행하고 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에 대해 미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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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냥 요새 맨날 일들만 하고 살아가지고 음 아직 공개들이 안 된 거라 뭘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 어 음 음 음 뭐 뭐 얘기해야 되지? 아 W 화보 찍었고요 나왔고 아 뭐 또 여러 개 이렇게 일을 착착착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군대 안에 생각했던 거에 한 60% 70% 는 다 한 거 같아요 아직 뭐 앨범들이 안 나와서 한 6, 7, 7% 정도 다 한 거 같고 그리고 또 애들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애들 나오기 전까지는 더 열심히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6, 2, 3 때는 너네 나와 있으니까 너네가 잘 해야 된다 뭐 다 같이 하면 좋긴 하지만 다 같이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땐 난 너희들을 믿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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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제 근황은 뭐 네 여기까지인 거 같고요 아이고 뭐 회사에서 어 팬분들이 분대 얘기 되게 궁금해 하신다 분대 얘기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데 분대 얘기를 풀게 있나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벌써 음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서 음 뭐 애들하고 굉장히 친했었고 아직도 가끔 연락해요 아직도 가끔 연락하고 그리고 그리고 후임들이 저를 엄청 좋아했다 나 지금 가도 다시 좋아할지는 모르겠네 좋아했지 나니까 응 군대 얘기는 뭐 이제 더이상 다 까먹어서 할게 할게 없 없지 그치 그 정도 끝났고 그래서 어 어 게임 해보려고 또 준비를 해왔어요 또 아직 안 해봤고 군대 안에서 심심해서 유튜브 많이 보다가 뭐 그 많은 분들이 게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몇 개 정도 추리다가 네 하기로 했죠 원래는 여기서 그 플스 게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베들링이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프랑스 오면하려고 되게 아껴뒀었어요 스케줄표 보니까 그렇게까지 바쁜 일정이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하려고 되게 아껴두서 한 70% 80% 정도 깼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그 자리 다 깼다가 그래서 한 70-80% 정도 깼고 공략 안 보고 하니까 확실히 힘들더라구요 근데 재미는 있어서 뭐 그렇게 티비게임 했었고 오늘은 그 뭐 그 게임이 저작권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작권 이런 거 잘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로 갖고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게임이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유튜브라고 해도 되나 아 여기 경계가 힘들어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 있게 해 줄게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빨간색에 맞으면 아직 저도 안 해봤어요 그냥 키만 익혀놨는데 Z 누르면 점프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닿으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이제 스트레스 유발 게임들 하지만 또 이런 게 재밌죠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런 거 해야 재밌잖아요 자 시작합니다 또 게임 잘 하니까 바로 날라갔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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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이 다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그렇진 않아요 다 게임은 재밌으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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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게임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얘 깰 수 있으면 하고 아니 아 숙지아 너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 어이 뭐야 아 이런 것도 있어 아 빨간색에 맞으면 다 그거 되는 건가 보구나 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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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맞으면 죽어 맞으면 죽는 죽네 뭐야 바로 시작이야 야야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라 죽을래 다 깰 수 있어요 게임은 깰 수 있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닭 게임은 깰 수 있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랬어요 석진아 석진 씨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욕 안 할게요 저 게임 잘하거든요 잘하는 거 아니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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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이러면 어떻게 되나? 아휴 어휴 어휴 때리지 마라 지나간다 시간 없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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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냐고 여기서부터 저까지도 가는구나 참 재밌는 게임일세 어휴 잘한다 아휴 아휴 음 잘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어휴 못한다 못한다 못하.. 음 진짜 못하네 점프 타이밍 맞춰서 점프 점프 어 뭐야 자아 다시 저 친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구 자아 다시 저 친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구 pointed a few 어휴 어잉 자 갑니다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마 쫓아오지마 친구야 여기서라보 người 너 여기서от다 자 justice 여기서 잘 nest 요로케 요로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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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기 좋다 하자 요렇게 점프 점프 어렵지 않아요 게임이 매우 쉽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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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가 안되네 자 다시 갑니다 그만 가라 그만 가라 고만 가라 아이씨 점프 했잖아 아이씨 욕 안했어요 으취아 으취아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출발 아 눌렀잖아 오케이 지금 바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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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을 즐겨 하는 거라서 즐겨 하는.. 뭐야? 베이싱 코어 어때? 뭐야 뭐야? 가속기 아이템을 준다는데요? L시프트 키를 눌러서 달려.. L시프트가 뭐야? 가속증 점프하여 높일 수 있겠습니다. 룩! 제가 해석해드렸습니다. 어 뭐야? 옷이 바뀌었는데? 점프! 아 시프트를 누르면 달리기가 되는구나. 점프 점프! 아 달려서 뛰는 거구나. 후우! 어 어 어 어! 다시 슝! 슝 슝! 아이씨! 점프! 으이 재밌다! 아 재미없어. 달려! 달려 달려! 그렇지 달려! 그렇지! 달려! 아니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달리기 때문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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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지금! 천재죠? 지금! 지금! 아! 아! 지금! 아! 지금! 아! 아! 야! 잘했어! 1, 2, 3, 3, 4 지금 지금 달려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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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지금 맞지 지금 뛰고 지금 아 점프로 갔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점프에서 바로 점프 지금 지금 완벽하죠 어 어떻게 가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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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력! 엄청났죠? 다 타이밍 있어요 1,2,3 지금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1,2,3 지금 오케이 피해주고 오오? 이건 좀 변수인데 1,2,3 지금 아씨 하나도 안 웃겨 친구야 하나 둘 셋 지금 지금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오케이 다왔어 다왔어 지금 어 야 어 오케이 아 숙이기가 없구나 오케이 다 됐다 다 됐다 어 이거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씨 아씨 오우 열받아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 아 아 아 후 허잇 저는 평소에 이러고 살아요 그 뭐 투어 갈 때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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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뭐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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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이제 transportation 어 아 어따까지가 하하하하하하 자 갑니다 점프 오케이 다시 점프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손가락을 쉬면 안돼요 다 왔다 다 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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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다시 잘하러 왔고요 오 이렇게 갑자기 말라져 컨트롤 미쳤죠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컨트롤 미쳤고요 점프 감사합니다 점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왔는데 그죠 아 너무 아쉽다 아 내가 밀고 어렵더라고 점프 아이씨 빡 아 살려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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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타이밍 기가 막혔고요 점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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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stops 오케이 점프 톱스 터스 제가 지나가면 어? 오케이 저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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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앗 살려주라 으에에에enary 아씨 다시 초심을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잘 해보겠습니다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좀 여러분 제 성격 더럽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운순하고 착한 편이고요 자 됩니다 오케이 또 왔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바로 저 친구 지나가면 점프 갑니다 타이밍이에요 인생은 타이밍이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여기까지 또 왔어요 자 점프 오케이 오케이 기가 막혔죠 아씨 아아아아 짜아 자 오케이 자 아 신의 컨트롤러로 피했고요 악마의 컨트롤러로 돌아왔고요 이야야 오케이 자 갑니다 아 미안 아씨 아씨 욕 안했어요 오케이 아 왜 왜 왜 왜 왜 피했잖아 오케이 다 왔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타이밍이 기가 막혔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자 다 왔어요 여러분 아 다 왔어요 아이고 피했죠 노린 거예요 점프 그렇지 여러분들이 가게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 다 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부스터 아 아 부스터랑 기가 헷갈렸다 아 씨 아 아 아 후 아 오케이 천천히 가요 천천히 석진아 긴장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아 아니 멈췄잖아 아 예 화내지마 화내지마 아 아 아니지마 하니지마 자 하나 둘 셋 우와 노렸죠 아 갑니다 아 제일 다 다 파악했어요 이미 자 지금 아주 셋 아이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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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왔어요 아 아 아 아 이게 좀 넘어가야 이제 보시는 분들 좀 재미가 있을 텐데 말이죠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이 급하게 하면은 더 안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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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장 아 이거 바로 앞에서 넘어갔었구나 내가 아 참 속죄 속죄 속죄야 긴장하지 마 흥분하지 마 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요 아 아 보여줬잖아 너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아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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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이렇게 나약해 왜 그거 가지고 기절을 하고 그래 야잇 지금 아이씨 지금 아이씨 지금 자 지금입니다 지금 지 야 고만때려 야잇 고만때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왔고요 다 깼어요 자 여기서 이런 걸 슈퍼점프로 가져야 돼요 바로 연습점프 아니네 제가 타임을 잘못 잡았고요 연습점프로 바로 가져 아이씨 자 제가 진짜 컨트롤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뒤로 오는 순간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 점프 아이씨 오케이 다 파악했죠 하나 둘 셋 네 쉬워요 자 여기서 바로 슈퍼점프 아이씨 아이씨 바로 점프 아이씨 눌렀잖아 바로 아이씨 미안하다 돌아오는 타이밍 해야 돼 너무 성급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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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지금 점프점프 아이씨 하나 둘 셋 지금 지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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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눌렀잖아 아 화났어요 여러분 자 지금 아이씨 아이씨 그리고 뒤로 안 가서 당연히다 지금 여러분 답답해 보이겠지만 저는 눌렀는데 얘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인마 안 돼 자 지금 아이씨 지금 아이씨 지금 지금 아 눌렀는데 전 분명히 눌렀거든요 이 키보드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눌렀어요 나 눌렀 여러분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요 아무 제가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점프 지금 아이씨 지금 아 눌렀잖아 자 갑니다 점프 아 오케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셨죠 다들 저도 알았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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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너무너무 빨랐다 섭진아 긴장하지 마 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 지금 지금 아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아 이거는 솔직히 좀 그래요 마음이 아픕니다 자 지금 지금 신중한 친구야 너 반성 좀 해 자 갑니다 지금 아 이게 천천히 눌러야 되네 그래야 인식을 하네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는데 이상하다 하 하 열 받아서 와 실시간으로 붓기가 빠지고 있네 점점 잘생긴다 그렇죠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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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점프 자 갑니다 점프 점프 아이씨 점프 점프 크리티컬은 왜 터지니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오케이 자식 너 나랑 밀당하는구나 점프 오케이 예 오케이 제대로 보여줄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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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갑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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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어떻게 하니 달려간단가 점프 그렇지 멈춰 오케이 다 오케이 하하하하 아잇 으앗 으앗 아 아 저 진짜 잘하거든요 잘하는거 아닌데 재밌어요 이 게임 아 제발 아 얘가 아 오케이 알겠다 얘가 평정심을 잃게 하네 아 그런 게임이구나 오케이 완벽히 파악했어 평정심을 다시 되찾고 하면 되겠네 자 일단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 3스테이지까지는 깨겠지 실력이 있는데 고수잖아 석진한거 아 오케이 다시 여기로 돌아왔구만 쉽지 이제 다 다 익혔잖아 자 갑니다 직접 점프 아 오케이 아 아니지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슈아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이 친구가 봐줬네. 고맙다. 제가 눌렀어요. 오해하실까봐 눌렀거든요. 자, 출발. 자, 제대로 출발. 자, 오우, 예아, 허! 그래. 댓글에 초조해하지 말고 전 전혀 초조하지 않아요. 바로, 바로 갑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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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다 갔는데, 그죠? 아, 너무 아쉽다. 바로, 아, 야, 친구야 봐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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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라! 고맙다. 아, 아, 오케이. 변수였죠? 지금, 지금, 까비, 오케이, 고맙다. 이렇게 사랑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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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진짜로. 점! 아, 이거, 물론, 아, 아, 이건 안 고맙다, 진짜. 아, 그래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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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진짜로. 으아, 으아잇, 짜! 아, 고맙다, 이 친구.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 해주는구나. 자, 갑니다. 점프, 점프. 으 으 아 고맙다 아 으 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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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나게 못하네 으 으 으 으 으 으 째 아 아 아 하죠 오로 가자 또 돌아갈것 같은데 꼭 다 먹어야 되겠지? 아 정확했고요 난 날 너무 잘 알아 점프 점프 아 오케이 고맙다 자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아 오케이 너무 빨랐다 인정 사람이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너무 빨랐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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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까비 아 안돼 제발 가지마 그만 그만 오케이 화 다 풀었고요 어깨뭉치는데 사람이 몸을 잘 풀어야 돼요 아 아까 그거 먹고 갔었어야 되는데 아 자 갑니다 출발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아 한 번 봐줘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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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번에 가야돼 한 번에 느꼈어 느꼈어 이게 타임 타임 아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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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다 예상했죠 이게 느꼈어 한 번에 가야돼 한 번에 이렇게 지금 점프 점프 한 번에 그렇지 오잖아요 쉬워요 게임이 생각보다 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지금 타이밍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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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취야 아 아 불안해 자 갑니다 점프 점프 아 고맙다 쉽죠 쉽죠 아 쉽죠 아 흥분하지마 포장 테이스틸 때 처럼 흥분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 오케이 자 다 했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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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아씨 아 진짜 쉬워요 이 게임 아씨 자 지금 바로 점프 제가 타이밍을 못 봤어요 이거는 인정 이건 내가 잘못했어 지금 바로 오케이 저 못해요 오케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인정을 하니까 다 되잖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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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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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는 왜 끝나지 않나요 다 끝났어요 지금 86% 왔어요 지금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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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 너 좀 친다 오케이 인정 한 번에 가야 돼 한 번에 느꼈어요 저는 지금 아 지금 타이밍 맞았는데 이거는 야 이건 좀 그렇다 이건 게임이 잘못했어 지금 아 까비 이거 아니었어요 오케이 인정 빠른 인정 빠른 인정 좋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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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얼마 안 갔어요 두개 아 쉬워요 이런거는 자 바로 갑니다 아 이거는 타이밍이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했어요 여러분 감탄사 감탄사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런 감탄사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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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눌렀잖아 아 눌렀는데 아 크리티컬 터지 마라 고맙다 Aa 눌렀는데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거 인정 얘가 너무 빨랐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아 밉이 번 거에요 긍정적으로 상황 생각해야 돼 사람은 고통받은 횟수가 나와? 이거 한 23분이나 걸렸다고? 오케이 다음 뭐야 아 아까 했던 맵이야? 쉽지? 아 바로 어렵죠 아니 눌렀잖아 뛰는 요즘 점프가 안되나? 으차 그렇지 후 자 3탄까지는 깨고 공항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기 안타요 아 오케이 아 그래 비행기 타야겠지? 하지만 깨고 가겠습니다 아 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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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아 오케이 감탄사예요 다시 말하자면 감탄사입니다 아 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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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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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인데 왜 이렇게 멀리 보내냐 아니 아 뒤에를 한번 누르면 안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아씨 야 누릴 수 밖에 없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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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공항 안 가요. 얘기했어요. 매니저님 저 공항 안 갑니다. 앞으로도 안 가네. 아이, 둘! 아니야, 지금 평정심을 너무 잃었었지만 너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자, 정시 촬영. 오케이! 오케이, 한 대 맞으니까 잘하잖아. 아니네. 점프! 기가 막혔죠? 점프! 아, 일, 둘. 오케이. 그렇지. 잘하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아, 아, 아! 아, 저거 안 먹으려고. 일부러,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저거 안 먹어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아, 씨. 어떻게 먹지? 아, 아, 아. 일부러 한 거예요. 알겠다, 알겠다. 먹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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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셋. 으이차! 자, 먹고, 오케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예요, 원래. 셋! 들어가지. 으이씨! 하나, 셋! 아이차! 하이쩨! 어? 휙. 그렇지, 그렇지. 공항 갈 수 있겠네. 자, 하나. 셋! 아! 아아! 아아! 그만! 그만! 그 morgen! 그만 Spy! 아아! 서로가 나이고 으아! 분명 많이 왔다는 생각 했는데 이거.. 돌아가니까 왜 이거 밖에 안 되지? 다시 술 한잔 먹고 해야 되나? 자 다시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이건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 인정하잖아 쿨하잖아 쿨하잖아 어우 속이도 얇네 먹을 게 없으니까 더 편해졌죠? 일부러 다 노린 겁니다 공항 안 가려고 프랑스에서 살려고 일부러 노린 거예요 3탄까지 깨고 깰 수 있냐? 근데 아까 거기가 38%인 거 보면 금방이야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인정 인정 아 빨랐다 인정 인정 아 인정했으니까 좀 덜 멀리 보내주면 안 되겠니? 오케이 여기서 감탄사에요 감탄사 여기서 늦게 점프해야 돼 너는 알면서 왜 그렇게 안하니? 넌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 석진아 아 아 씨 감탄사에요 아 탄성이요 아 아 알잖아 석진아 너 아는데 아 오케이 알지? 아니 야 알잖아 진짜 알잖아 저기서 멈춰 그리고 끝에 점프를 해 거기 끝에 말고 자 자 여기서 자 같이 바이러스를 먹었나 왜 렉이 나지? 자 자 자 자 아니 왜? 여기 점프하는 데 아니야? 점프 어 되네 여기서 석진아 여기서 최대한 뒤에서 점프해야 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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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멀리서 뛰어야 된다 알겠지? 점프 멀리서 뛰어야 된다 최대한 점프 오케이 자 멀리서 뛰어야 된다 점프 오케이 아 뭐야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아 아 아 야 오바지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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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람 감사 아 이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안 감사하니까 바로 뒤로 가잖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하도 안 감사해 하도 감사하니까 바로 뒤로 오잖아 아 뭐 이런 게임 할 시간 늘었죠 이게 바로 그 뭐냐 럭키비키 아 아 아 아 아 재밌다 음 재밌다 음 잘 즐기면서 해야 돼 원래 일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다 즐기면서 해야 좋은 게 따라오는 거야 음 재밌다 재밌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재미없어 재밌다 으 으 으 아 달리면서 점프해야 돼 그렇지 그렇죠 까비까비까비 오케이 아 후 후 오케이 으어차 으어차 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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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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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좀 담백 좀 보자 좀 나 지금 가야지 쩔암프 아 이건 다 왔는데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건 좀 그렇다 이거 친구가 너 좀 방금 그랬어 쩔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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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거 다 왔는데 아씨 야 코만 가 아 좀 쉽다며 바로 그렇지 그 아씨 아 이 아 너무 너무 흥분했어 지금 좀 너무 흥분해서 난 다 알아 아 넌 이렇게 흥분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 다 알아 열심히 한번 했죠 자 점프 바로 늦게 점프해서 여기서 그렇지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가서 다시 여기까지 왔죠 다시 돌아갔죠 네 네 네 다시 돌아갔죠 아니 보는 사람도 재미없어 멀리 점프 멀리 점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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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람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아까 여기서 똑같은 멘트 했던 것 같은데 감사하니까 여기서 떨어지잖아 고마워 쩔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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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긴장하자 긴장하자 오케이 다 왔어 어떻게 가야 되지 쩔암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여기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 친구 물 한입 하고 어 심업하고 후우 오케이 자 갑니다 아 아씨 아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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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 끊긴 거야 이거는 내 탓이다 오케이 인정 멀리스 점프 아씨 아 이거는 흐름이 끊겼어 이거 내 탓이다 인정 점프 점프 아까비 아 이건 진짜 아깝다 흐잇 바로 아 아 고맙다 야 진짜 고맙다 사람 감사함에 살아야 돼 바로 이렇게 잘 되잖아 감사하니까 아 으아 으아 이야 짜아 오케이 내가 좀 빨리 뛰었어 인정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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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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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 진짜 제발 야 이거 아니다 아 그만 가라 그만 그만 가라 으음 방송에서 해도 걸리지 않을 욕이 뭐가 있을까 음 난 지금 꼭 해야겠어 음 어떤 욕이 방송에서 걸리지 않을까 나는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어 으아 흠 으아 쥐잇 오우 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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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순하이터 했다 아 까비 야 그래도 아 40%까지 갔는데 아 나 진짜 공원 못 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잠깐만 근육이 당기는데 사람이 참을성이 있어야 돼 석주야 너 지금 너무 아니 너무 흥부했어 너 이 맵 다 알잖아 여기서 멀리 뛰어야 되고 한 번 멈추고 점프 그렇지 맵 다 알잖아 쉬어 이제 다 아는 거 그냥 하는 거야 재미없어 이제 자꾸 뒤로만 가니까 재미없어 아니 유튜브는 다 쉽게 하던데 그렇지 나 쉽잖아 쉬워 되게 쉬운 게임이야 여기서 달려와서 점프 아 오 쉿 네 이거는 조용히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조용히 하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아 야 이거는 조용히 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제가요 아 지금 불안해가지고 다시 떨기 시작했어요 맵 다 알잖아 점프 오케이 오차 자 여기 멀리 가야돼요 멀리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멀리 가야돼요 멀리 그렇지 그렇지 여기 살짝 멀리 멀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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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워요 쉬워요 게임이 어떻게 해야 쉽다 아 또 여기 있네 바로 점프 아 이거 어떡하지 한 번 맞아야될 것 같은데 아니야 포기하자 포기해도 되겠지 아 포기하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언젠가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없어 포기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돼 포기하니까 잘 되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얻을 수 없어 이거 설마 아까 그거니? 출발 아 출발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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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차 출발 음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스타트 후 예스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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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하다고 사고했잖아. 아쉬워요 소리도 얄미워 점프 눌렀는데 오케이 인정 점프 오케이 아 이건 아니야 오케이 고맙다 나 진짜 세이브 포인트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너무 엄청했네 아 오케이 아 그래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 친구야 속진아 오케이 자 쉽죠 아 까비 아 이거 다 갔는데 진짜로 와 72% 깼어 나머지 몇 프로냐 47% 다 켜고 전하는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한 팝만 더 할 수도 있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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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하는 법 알아서 이제 다 파악했죠 네 아 제가 너무 금방 끝나면 재미없을까봐 여러분들 위에 배려한 겁니다 다리 뚫기 시작했어요 지금 으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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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손가락을 풀고 툭툭툭 아 아 점프고 게임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지금 잘 들 흐름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종아리 한번 긁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너무 급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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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멈춰도 얘 기다려주거든 착한 생각보다 착한 친구야 이 친구 잠깐 멈춰도 돼 잠깐 이 친구 착해 생긴게 이래서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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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못먹어도 깨잖아 기다려줘 얘 앞에서 이거 봐 기다려주잖아 기다려줘 기다려줘 어 착한 친구야 툭툭 집에 갈 수 있다 나는 집에 갈 수 있어 나 집에 갈 수 있어 다음 게임 맛만 볼까요 맛만 다음 게임 가지고 제가 공 안 간다 뭐 이런 소리 안 할게요 뭐 닌자 모드? 이건 또 참을 수 없죠 이거는 새로운 버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맛인지 한번 그 먹으면 봐야 돼 근데 내 취향에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 꺼 맞아? 그럼 하면 되는 거지 벽에 붙어 천천히 떨어지거나 벽에서 점프할게 아 바로 때리겠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벽에 붙는 건 뭐니 어떻게 붙어 어떻게 붙어 벽에 붙는 건 어떻게 붙는 이 친구야 어 뭐야 왜 고등키 안 켜 이 친구 오랜만인데 아 그냥 벽에 붙는 거 없고 오케이 오케이 점프 오케이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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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수죠 저랑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세상에 사람 다 갖고 살라고 하면 욕심이야 욕심 아 이거 봐 욕심 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뭔가 포기할 게 있어야 돼 자기가 좋은 것만 할 순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진정한 이 멋있는 사람 세상에 다 가질 순 없어 여기 달릴 수 점프 그렇지 이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건 먹어도 돼 이거 이거 먹어도 돼 이건 욕심 아니야 아 오케이 인정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 달려갑니다 오케이 바르면 돼 바르면 돼 바르면 돼 바르면 요거는 요렇게 아 오케이 컨트롤 좋았죠 자 일단 트라이 세 번만 더 하고 좋아 끕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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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갑자기 빨라지냐 야 인생을 그렇게 변칙적으로 살면 안 돼 넌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 오케이 고수죠 고수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지 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점프 아 아 분명히 벽이 다는데 말이지 아 친구야 오바야 오바 아 오바야 오바 아 씨 오케이 한 번 아 오케이 한 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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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쳐줘요 이거는 요 앞까지는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안 쳐줘요 어 여기 넘어가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약을 올려줘야 되는거예요 약은 내가 올랐고 요일이 의아 으아아 으 네 그렇지 rea 으아 아 까비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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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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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앉혀줘요 자 약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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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오르게 하는거에요 여기 가서 약은 내가 오르고 자 여기 가서 자 병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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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가서 여기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가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이런거 먹어도 돼요 이건 욕심 아니야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친구도 먹는다 그건 욕심이에요 내가 저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이 간단한거를 하나 얻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나에게 손해로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잠시만 지금 무지개 못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되돌아갈 줄 알았으면 저거 먹었지 저거 먹으면서 인생 손해봤어 어차피 돌아갈거 오케이 자 뒤에 한번 남았어요 저거 먹었죠 점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넘어가야돼 쉽잖아 게임이 이제 하잖아 지금 아 잘하죠 아씨 오바야 오바 아 오바야 나 끄고 싶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태초발로 다시 돌아가면 게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 먹어주면 좋죠 오케이 쉬워요 쉬워 지금 다 타이밍이 있어요 피해주고 다 올라온 타이밍이 있거든요 피해주고 다시 한번 피해주고 지금 빠르죠 피해주고 피해주고 점프 올라온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피해주고 아 까비 아 저 밑에 있는거 못봤다 내 미스테이크 아 오케이 아 컨트롤 죽였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너 좀 찐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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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바지 고맙다 아씨 아 저기 다 갔는데 그래도 진짜 찐막 오케이 아 까비까비 아 이렇게 가면 되네 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오케이 느리죠 타이밍이 있어요 인생 타이밍이거든요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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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맙다 자 하나 둘 셋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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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뛰어넘고 그 다음에 얘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쉽죠 타이밍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슈퍼 점프 한번 갑니다 점프 오케이 쉽죠 이런 거 먹어주면 돼요 이런 거 인생에서 아주 그냥 어 이거는 어떻게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이러며 mom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즐거운 게임을 해봤고요 열이 받지만 많은 너그나무 즐거운 게임이었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많이 제주가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 재미있게 해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이 모습 비춰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깐요 여러분들 항상 저 많이 기다려주시고 저희 멤버들도 잊지 마시고 제가 더욱더 많이 자주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화공성 너무 재밌겠고 즐거웠고 앞으로 남은 일정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파리에서 일정 하나 더 있어요 아 파리 아니지 남대서 일정 하나 더 했어요 뭔지 말은 못하지만 또 언젠가 나올 테니깐요 기대해 주세요